신분 나왔네요 인사하세요 예 보라 미동의 세계의 신작 김기만이 옵시다 야 질갑산물 공반내는 하나들이다 대적삼에 흠뻑 저른다 웃을 서로 들이 많아 소비마다 눈물 질게 부르다 오로골이 두 번 시집 가던가 실납산물 산말룩 예 흠뻑 울어주던 사슬 소리마다 우리 가슴 속을 흠뻑 소 소 네 반짝 됐습니다 네 알보 강릉을 쓰셨네요. 인사하세요. 2018년 봉계올림픽도시 빈산경기가 열리는 강릉 문화의 영혼을 사랑하는 강릉입니다. 강릉을 사랑해주세요. 강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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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consisting 한 번 벗어보시고 들어가래 아유 알았어 점점 얼굴이 궁금해지잖아 어쩌라고